안녕하세요. 함재봉입니다. 2020년 5월 5일 H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후 폭풍 속에 급격히 악화되는 미중관계입니다. 일주일 전 코로나 이후의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중 간의 국력 차이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하였지만 지난 이틀간 양국 관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여 다시 급히 H리포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월요일 오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매튜 퍼틴즈는 버지니아 대학이 개최하는 화상회의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맹비난하는 개막 연설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설문 전문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중국어와 영어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퍼틴즈는 미국 메세스주제스 주립대학 에머스트 캠퍼스에서 중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서 2005년까지 7년간 중국에서 로이터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 정부의 부패상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중국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낸 폭력배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2010년까지 현역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무공훈장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부터 백악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으로 일하여 왔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도 담당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의 최고 아시아 전문가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런 포틴즈가 어제 참석한 회의는 중국의 5.4운동 10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였습니다. 5.4운동은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개최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이 패전국가인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의 산동반들을 중국에게 되돌려주는 대신 승전국의 하나였던 일본에게 주면서 폭발합니다. 그러나 5.4운동은 민족주의의 분출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지식인들이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계몽운동 Chinese Enlightenment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포틴즈는 우선 5.4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후 5.4운동의 정신이 아직도 중국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5.4운동의 정신을 체현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5.4운동의 계승자들은 소신껏 작은 용기를 보이는 시민정신을 갖춘 시민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때로는 큰 용기를 보이기도 하죠. 리원양 박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아 나선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과의사였으며 젊은 아빠로 작은 용기를 보였고 나중에는 매우 큰 용기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경고가 의도했던 것보다 널리 퍼지자 그는 놀라고 불안해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지요. 그가 일하던 병원의 상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도록 한 그를 곧바로 견책하였습니다. 그리고 리 박사는 경찰의 취조를 받았고 소위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만일 또 그런 얘기를 발설하면 기소당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그저 과잉충성하는 동네 경찰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박사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가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리 박사는 대단히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항구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때는 리 박사 자신이 자신이 경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였습니다. 2월 7일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마치 친척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 한 기자에게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귓가에 울립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에는 한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중국에서 기자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면 기자로 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심층 취재를 하는 기자를 찾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깥세상의 우한의 감염 사태에 대해 알리고자 한 천치스, 팡빈, 리즈화 등의 시민 기자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에서 추방당한 외국인 기자들의 숫자는 소련이 수십 년에 걸쳐서 추방했던 외국 기자들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5.4운동이 두 번째 세기의 첫 해를 맞이하는 오늘, 5.4운동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는 중국 인민들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5.4운동은 그들의 것입니다. 5.4운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앞으로도 100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까요? 5.4운동의 정신은 정부의 검열과 가짜뉴스로 삭제되고 왜곡되고 말 것인가요? 5.4운동을 구현하려는 용감한 사람들은 반역자, 친미주의자, 파괴자로 낙인 찍혀지고 말 것인가요? 중국 공산당은 물론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택동도 심지어는 중국 근대의 대문호이며 5.4운동의 영웅 중 공산당에게 검열당하지 않은 극소수의 작가 중 하나인 노신, 루쉔에 대해서 조차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1957년 루어진안이라는 당 간부가 모 주석에게 노신이 오늘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영웅인 노신에 대한 모 주석의 답에 그날 청중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는 감옥에 앉아 계속 글을 쓰던지 아니면 조용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에서도 진리를 찾고 말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노신이 쓴 다음의 말에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5.4운동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의 개막연설을 구실로 중국 정부를 맹비난한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을, 대중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백악관의 현직 고위관리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비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틴조의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은 지난 며칠간 그의 직속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낸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일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우리는 중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수를 범했고 덮으려고 하였다. 마치 불이 난 것을 덮으려고 하였듯이. 그러나 그들은 불을 끄지 못했다. 같은 날 폼페오 국무장관은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그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1월 초부터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은폐하는 동시에 의료 장비들을 비축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폼페오는 중국 공산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깥 세상이 제때에 알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묻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은 중국을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며칠 전 중국은 나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낙선시키고 친중파인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음모라고 하면서 중국과 바이든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이죠.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미국 이외에도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도 반중 감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음 H 리포트들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전략을 떠나 중국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몇 시간 전에도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숨긴 상태에서 의료 장비들을 비축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미국 국토안전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중 여론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는 중국 측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오후 8시 23분에 로이터통신이 송출한 기사에 의하면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의 중국 굴지의 싱크탱크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키커가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정부 최고위층에 지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국제 여론에 직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미중관계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력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미중관계는 이제 무역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중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전세계에 팽배하면서 중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구축하여 온 위상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선봉에 선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선택이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와 문명사를 보는 해안과 안목,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